안녕하세요. 둥빈입니다. 오늘은 양평의 명산, 용문산을 파노라마뷰로 보실 수 있는 포함빌리지 소개해드립니다. 최근 도심 개발과 교통호재로 지역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용문면에 위치한 포함빌리지는 총 39세대 대란지 전원주택단지로 용문역 시내 생활권이며 자연과 도심 프리미엄을 모두 누리실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단지로 용문역 시내 생활권입니다. 여기서는 공간이 많고, 설비가 많고, 상체로 이동이 많으니, 전원주택단지로 용문역 시내 생활권을 수놓은 모공개입니다. 전원주택단지로 용문역 시장에서 온라인으로 이동 can시 뗍스와 제공은 모공개의 재능이 있습니다.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전원주택단지로 용문역 시내 생활권이 있습니다. 전원주택단지로 용문역 시내 생활권위원역 시장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